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10강 부정사, 비투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투부정사는 뭐냐면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마치 얘가 조동사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부투라던가, 뭐뭐해야한다 이런거라던가 아니면 뭐뭐할 예정이다 해서 비고잉투라던가 또는 뭐뭐할 운명이다 그래서 비듬드투라던가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뭐할 의도다 해서 뭐뭐할 의도다 를 뭐해요? 인텐드죠. 예 뭐 하여튼 요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냥 그냥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와서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합쳐져 갖고 이러한 조동사적인 의미를 가질 때 그쵸? 캔같은거 요런 것들을 가질 때 이게 이제 비투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그쵸?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할 때 to see is to believe 라고 했을 때 그쵸? 요렇게 했을 때도 비동사가 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오죠? 그런데 이거는 비투부정사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온 겁니다. 이럴 때는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요런 케이스 말고 요런 케이스 말고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조동사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죠. 그럴 때는 대표적으로 이 주어가 어떤 사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비투용법은요. 이 층마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문 시리즈의 문법책을 보면은 예정, 운명, 의도, 가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정, 운명, 의도, 가능, 그리고 의무가 있죠. 의무. 요렇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비투용법의 다섯 가지 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말고도 당연도 있고요. 당연.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성문 영문도 책에서는 당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여섯 가지 의미가 아니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매끄러운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본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He is to alive here this evening 이에요. 자,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그는 여기에 도착하는 건데 문맥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미래일이잖아요, 그죠? 약간 미래일. 오늘 저녁에 그가 여기에 도착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착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게 예정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는 도착할 운명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그는 도착할 수 있다, 도착해야 한다. 뭐 다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투용법을 해석할 때는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투부정사가 나올 때 그 지문에서 문맥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맞을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예정이라고 책에는 나와있지만 의무로도 해석이 되죠. 그는 바로 오늘 저녁 여기에 도착해야만 한다.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문맥에 따라서 예정, 운명, 의도, 가능, 의무, 당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벗어나서도 문맥적 의미로 매끄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시까지 이 일을 끝내는 건데 끝내야만 한다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어떤 뭐랄까 의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의무. 그쵸? 자, 밑에 No one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그쵸? 누구도 그쵸? 누구도 길에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도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책에서는 가능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 그쵸? 얘가 원래는 C라는 동사에 목적어 있는데 수동태 가면서 앞으로 빠진 거죠.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얘를 목적어처럼 그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다. 그쵸? 거리에서 그 다음에 That fellow죠. 그 친구죠. 그 친구는 Is to blame인데 여러분 이 blame이 지금 이렇게 쓰일 때 이 비투부정사 형태로 쓰일 때 있잖아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올 때 얘를 능동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To be blame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To be blamed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비난 받아야 한다. 뭐 의무도 되죠. 근데 여기 책에서는 당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 뭐 그런 식으로 That fellow is to blame 그쵸? 해석할 때는 To be blame으로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비난해야 한다가 아니라 비난 받아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Was never to see his father again.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다시 그쵸? 결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결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운명 용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은 자 그 미팅이요. 어떻습니까? Is to be held죠? 이것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또는 개최되어야 한다라는 의무도 가능하겠고 자 this afternoon니까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미팅이 개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그들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are to obey obey는 이제 순종하다니까 순종해야 한다가 되겠죠. 이거는 문맥적으로 느낌이 아빠에게 어머니에게 즉 부모님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그쵸? 의무로 볼 수 있겠죠. not a star 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정도가 되겠죠. 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이거는 가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더 웰티니까 얘는 부자들이죠. 부자들은 뭐가 언제나 뭐가 아니에요. to be envy죠. envy는 무슨 뜻입니까? envy는요. 부러워하다죠. 부러워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부러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부러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쵸?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을 그쵸? 부자들을 언제나 그쵸? 언제나 부러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The day죠. 그 날이 was to decide 이에요. 그쵸? 결정하는 거죠. 뭐를요?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쵸? 것이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고 뭐 결정할 운명이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날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그냥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 요거 이제 이 가주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절인데 지금 이게 수동태죠. 대절 수동태 그래서 그가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So young an age 이죠. 너무 젊은 나이에 그가 죽었다라는 그것이 그쵸? 멋진원 가로 묶어져요. 부사죠. Is to be regretted 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regret은 무슨 뜻이에요? regret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리그레시 첫 번째가 뭐예요? 후회하다가 있고 후회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타깝게 생각하다 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Is to be regretted 니까 안타깝게 생각되어져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안타깝게 매우 안타깝게 멋지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져야 한다 의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hing is ever 그쵸? Nothing is ever to be attained 어떤 것도 그쵸? Without labor 니까 이게 뭐예요? 그 수고죠. 수고 수고나 노동이죠. 수고와 노동이 없이 어떤 것도 획득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어떤 것도 노력이 없이는 그쵸? 절대 절대 획득 되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가능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ou must speak out speak out 은 뭔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뭐 한다면 우리가 Are to remain friend 바로 보통 이 푸절 다음에 비투부정서 나면 의도예요. 의도 우리가 그쵸? 만약에 친구로 남아 있으려면 친구로 남고자 의도 한다면 You must speak out 그쵸? 공개적으로 너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투부정서는요. 여러분 맥락을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비투부정서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예문의 형태만 하나의 용법으로 국한시키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 여섯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또 비투부정서죠? Are to 프로핏이죠? 프로핏 프로핏 프로면 뭐예요? 어디로부터 이익을 얻다죠? 이익을 얻다. 이익을 얻다. 그리고 이 푸절 안에 쓰였으니까 의도가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뭐로부터 이익을 얻습니까? 바로 innumerable 수많은 메카니컬한 그런 인벤션 발명품들이죠. 수많은 기계적 발명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쵸? 뭐해? 바로 이 과학의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수많은 어떤 기계적인 발명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 가짜주어죠. 이슨녀 의미상의 주어 포고 투부정서가 진주어죠. 우리가 그렇죠? 리브투게더예요. 리브투게더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건데 어디에서 함께 살아가요? 라지 커뮤니티스니까 아주 큰 공동체들이죠. 우리가 함께 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번 보시면 years of meditation study, reading, and address revision 그러니까 수년간의 어떤 묵상과 그리고 연구와 그리고 읽기, 독서와 그리고 끝없는 리비전 교정이죠. 교정 그렇죠? 교정이나 어떤 수정이 되겠죠. 끝없는 그런 수정 이 워트패스예요. 워트패스는 뭡니까?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지나갔다인데 이제 비투부정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년간의 그러한 묵상과 연구와 그런 독서 끝없는 교정이 지나가야 했다. 이런 얘기죠. 지나가야 했다. 아마 의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퍼리인데 비퍼리 뭐뭐 전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얘가 뭐뭐하기까지 라고 보셔도 되겠죠. 뭐뭐하기까지 자 뭐하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바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워즈 레디 투 부정사죠. 뭐뭐할 준비가 되기까지죠. 그렇죠? 뭐할 준비가 되기까지예요. 턴 오버 투죠. 그러니까 턴 썸띵 오버 투 썸바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뭇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거죠. 바로 그의 위대한 작품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바로 프린터죠. 프린터. 프린터가 뭐예요? 그 종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쇄되는 거. 그 프린터에 그의 위대한 작품을 넘길 준비가 되기까지. 그렇죠? 아주 수년간의 메디테이션과 스터디와 리딩과 그러한 끝없는 교정이 그렇죠? 교정의 시간이 지나야만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목이 잠겨서 자꾸 목이 잠긴 소리를 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니포미티죠. 얘가 획일성이죠. 뭐에 있어서의 획일성이에요? 바로 의견에 있어서의 획일성이죠. 그런데 어떤 의견이죠?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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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죠. 누구에 의해서? by teachers니까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에 의해서 표현된 그 의견에서의 획일성이 이즈 다음에 나론이 나왔습니다. 나론이 나오면 버덜수 나오겠죠? 그런데 올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획일성이 나론이 뭐뭐뿐만 아니라 not to be sought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추구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추구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해야 돼요? is to be avoided 그러니까 피해져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획일성이라는 것은 추구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해지기도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since 왜냐하면 다양성인데 의견의 다양성 그렇죠?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다양성이 아주 필수적인 거죠. 뭐해? any sound education 어떤 사운드 여기서 건전한 이죠. 어떤 건전한 교육 에서든지 간에 필수 적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a new house 새로운 집이 is to be built 지어져야 할 때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할 때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 is to choose 선택하는 건데 뭘 선택합니까? piece of ground 에요. 어떤 땅의 일부를 선택을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decide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다 to choose to decide 에요. 뭘 결정합니까? 어떻게 그 집이 should stand 서 있어야 하는지 according to 뭐뭇을 따라서 죠? 뭐를 따라서 position 그렇죠? of the sun 그래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남양인지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를 따라서 direction 이죠. 방향이죠. 뭐의 방향이에요? 바로 prevailing wind 니까 바로 우세풍 우세풍 우세한 풍향을 말하네요. 요 전체가 요 전체가 여러분 요 전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세풍 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바람이 어디에서 더 많이 부는지 이 집이 그쵸?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할 때 그쵸? 지어져야 할 때 첫 번째 것은 선택하는 거죠. 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집이 그쵸? 태양의 위치를 따라서 어떻게 서 있을지 그쵸? 그리고 우세풍향을 따라서 어떻게 서 있을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자 확실히 every man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deserve는 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은 뭐 할 가치가 있어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구의? 오버 바이오그래퍼 바이오그래퍼는 뭐예요? 전기작가죠. 전기작가의 그런 어떤 연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확실히 자 at least as much죠. 자 여기서 이 edge는요. edge가 이렇게 보이시면 뒤에 또 여기 이렇게 edge가 보인다는 사실 edge is one급이죠. 원급 적어도 많은 것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 얘가 지금 주어져 예 자 이 많은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is to be runed 에요. 학습 되어줘야 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ordinary 보통 사람들로부터 즉 보통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 이때 이분은 비교급 강조죠. 그것이 학습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뭐만큼? from the extraordinary 아주 특별한 사람 비범한 비범한 자들로 붙어만큼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로 붙어 많은 것들이 학습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position 의사죠. 의사가 what to confine confine 국한 국한 시키다 국한 시키다 국한 시켜야 한다면 그렇죠? 이때도 이 푸절 다음에 쓰여있으니까 비투부 정서는 의도가 되겠죠. 만약에 의사가 국한 시켜야 한다면 그의 attention 주의력을 어디에다가 국한 시켜요? exceptional persons 니까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국한 시켜야 한다면 he would learn 그는 배울 건데 very literally 니까 거의 배우지 못 한다는 얘기죠. 뭐를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볼게요. 자 이 content 는 여기에서 뜻이 뭐예요? 만족이죠. 만족 만족과 fulfillment 는 성취죠. 성취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대요. 뭐에? The great majority of us 우리들 중 대다수 에게 가능하대요. 만족 과 성취가 그러나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ho attain them 그것들을 attain 이룩하고 성취하는 자들은요. 그것들은 뭡니까? 바로 만족과 성취가 되겠죠. 이것들을 얻는 자들은 드물대요. 레어 합니다. 레어 성취가 이룩하고 성취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동사가 뭐예요? are to be found 에요. 발견되어 지지 않는 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주어가 더 디서포인티드 실망한 자들 그리고 더 디스컨텐티드 바로 이제 불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those who feel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느끼는데 트월티드 그러니까 좌절됨을 느끼는 자들 그렇죠? 어디에서 한 영역 또는 또 다른 삶의 영역 에서 좌절됨을 느끼는 자들 지금 이 파란색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 동시에 아시겠습니까? 얘네들 둘 다 해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뭐가 불만족스러워 disappointed 좀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좌절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 어디에서 삶의 한 영역 과 또 다른 영역에서 아시겠죠? 이게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어몽 전치사고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0강 했습니다.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제가 목도 좀 잠기고 약간 좀 버벅된 감이 없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제가 좀 실수했거나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